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앞쪽에서 먼저 앞쪽에서 전신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왕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죠 우리 김지호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아까 김수현씨 하는거 봤죠 이번에는 영원포즈 부탁드립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뒤쪽에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해볼까요 하트 시선 자연스럽게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시선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투자계의 전쟁이 핸드폰으로 돌아오는 날이 끝났습니다 시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